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제 대전에서는 제 앞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을 달라 하는 문제에서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이야기로 건너가고 또 여자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는 문제로 건너갑니다 얘기를 어떻게 보면 다 동문서닭 같고 얘기가 엉뚱한 대로 흘러가서 산만하게 전개되는 것 같지만 다 일관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쓸 때는 뭔가 한 가지 목적을 두고 한 말입니다 물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남편을 찾습니다 그런데 참 만족이 없다 내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이건 이 여자의 과거의 역사를 덜추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인생은 어디서도 만족을 찾을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하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만족에서 우리 인생의 만족이 오기 때문에 얘기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람의 만족은 1차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 여기서 참 사람은 살만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참으로 알아주고 내 값어치만큼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밖에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는 사람과 관계에서 어떤 필요 때문에 만나고 우리가 존재로 만난다고 하지만 수 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친하다가도 말 한마디에 수가 틀리고 다 이제 근본적으로 자기 만족을 구하는 사람끼리 만나니까 결국 가면 이 사람도 만족이 안 되고 저 사람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인생이 되는가 이것이 예배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는 문제지 사람의 만족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만족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지으신 사람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하셨고 또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하셨으니까 이 사람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참 만족과 안식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의 만족이 돼야 될 사람이 선악가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됐던 겁니다 동산에서는 무엇이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여하께서 동산을 거닐고 동산에서 항상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가를 먹고 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방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제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이는 겁니다 부하가 입으로 자신을 가렸으니까 가린 상태로는 서로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가린 채로 있으면은 우리를 아시지만 만나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봉 7장에 보면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고 하고 이야기하는데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해간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모른다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뭔가로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도 자세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사람을 만날 때 다 내 무엇을 가지고 사람 앞에 가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란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사람 만나기 싫어지죠 저도 서울이 있다가 서울에서는 그래도 명함이라도 있었잖아요 어느 교회 전도사다 어느 교회 목사다 이런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어서 사람 만나면 별로 만나는 것이 두렵지가 않고 했는데 대구 가서 사니까 하루 이틀 그러면 뭐하냐 물으면 잠시 쉬고 있다 잠시 쉬고 있다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1, 2년 계속 이야기를 하자니까 뭐하냐 물으면 작년에 하던 것 계속하고 있다 작년에 뭐 했냐 하면 놀았다 그러고 그릇밖에 대답할 수 없게 되니까 사람 만나는 게 부러운 거예요 집 밖에 나가면 낮에 집 밖에 돌아다닌 사람이 아줌마들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낮에 이렇게 어슬렁거린다는 자체가 쪽팔리기 시작하고 문 밖에 나가기가 싫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난 내 말씀을 듣고 그거 흔들면 이게 흔들려 말씀을 듣고 참 우리 존재만으로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늘 내가 사람 앞에 갈 때는 뭘 가지고 가고 싶었지 정말 존재만으로 아닌 거예요 한 번에 이제 형제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정말 존재만으로 감사가 되냐 하고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제물로 나를 보이는 것이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지은 그 생명을 보이는 겁니다 제물처럼 죽음을 보이는 거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당신이 지은 사람 그 형상 그대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구약의 모양이지만 제사의 형태였습니다 살은 살대로 태우고 내장은 내장 간도 쓸게도 다 빼놓는 그런 교회 생활하자면 정말 간 쓸게 다 챙기고는 교회 생활이 간 쓸게 빠진 사람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쓸게 떼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쓸게가 판단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 판단하고 이제 간은 그래서 자기를 지키고 하는 건데 간도 쓸게도 다 빼놓는다는 것은 모든 판단도 내려놓고 모든 분냄도 내려놓고 그렇게 있는단 말이죠 재물은 그야말로 살과 내장을 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 쓸게 다 가지고 있을 수가 하나님의 만족이 된다는 것인데 왜 꼭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냐 표현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도 만족이 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장이가 율법서에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추레국기, 내장이, 민숙이, 신민기 율법하면 사실은 내장이죠 다른 것은 역사고 한데 내장이가 율법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내장이의 1장부터 5장까지가 5가지 제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는 그런 대로 좀 읽은 만한데 내장이 오면 대부분 성경 읽기가 중단이 됩니다 재미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내장이의 5가지 제사 이거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인격으로 내놔지면 어떤 관계라도 풀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근원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어떤 과정을 우리가 지났다 정말 상대하기 힘든 사람을 내가 통과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통과했는데 누구를 못한가 하겠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자들은 남편만 생각하면 힘이 난대요 이 인간도 내가 참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만족이 된다는 것 우리가 속일 수도 없고 체할 수도 없고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상태가 어떤 사람 앞에 가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이 재물에 안수를 하고 재물을 드렸습니다 재물을 드리는 자가 그것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죠 이것이 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구약이라 할지라도 이것의 참 뜻을 이렇게 알고 우리가 그 재물로 살았다라면 해마다 제사 드리는 것을 반복할 때 그것이 나로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계속 되풀이 되는 역사가 됐던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배라는 말은 제사를 번역한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예배로 번역이 됐습니다 같은 것이죠 제사를 드리고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그리심산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는 문제를 드렸습니다 물을 좀 주십시오 당신은 누구길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을 안 하는데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당신이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입니다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물을 주십시오 하니까 남편을 데리고 오라 너의 만족이 어디 있냐 이런 물음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자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는 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습니까 하는 문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산으로도 말고 저산으로도 말고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것은 아들로 예배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 말하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했는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형식 예배 장소나 예배 방식 이런 시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다 너희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으면 이 마음으로 하는 것 깊은 속으로 하는 것 우리가 마음 하면 두리뭉실한 표현이지만 우리 마음도 내가 아는 마음이 있고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생명의 가장 깊은 곳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이런 것이 도달하지 않는 생명의 가장 깊은 곳을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참 예배라는 말이죠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도 진실로 하는 말이 우리는 참과 거짓을 나눠가지고 거짓이 없는 것을 진실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참과 거짓으로 나눠서 거짓의 반대가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받은 헬라식 사고죠 히브리적인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로 하자면 참과 진리라는 것이 형상과 실제 이렇게 나누어서 형상의 반대 개념으로 실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참 실제 구약의 안식이를 반드시 지켜라 안식이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이랬는데 일주일의 하루 이것은 형상이죠 어떤 것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님으로 그랬습니다 참 형상이라는 말이 실제라는 말이죠 그건 실제가 아니다 율법은 안식이를 우리가 지킨다고 지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또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안식은 뭐고 하나님 말씀하는 내 안식은 뭐냐 이 내 안식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끝내신 같이 자기를 쉬신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참 안식에 들어간 자마다 자기를 쉰다 이것이 이제 실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디서 예배하고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실제 그것은 우리 자신이 들여지는 양과 같이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물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이제 아버지께 예배한 때가 온환이 했으니까 아들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재단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사람 자체가 예배가 된 사람입니다 내가 저를 기뻐한다 이게 제물이고 예배인 거죠 그래서 아들은 이것도 성경에 있는 모든 표현이 비유잖아요 아버지라는 것도 비유고 아들이라는 것도 비유입니다 비유니까 육신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나타나질 때 그것을 보고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얻다함이 나타난다 요한복음 17장은 아들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니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니 창세전에 가졌던 아버지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지를 내가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아들입니다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인겁니다 사람을 아들로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17장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고백인데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거수 일투조 내게서 나타난 모든 것은 아버지가 어떠하신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아들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 참 만족이 되는가 목마름이 왜 거치지 않는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줘도 목마름이 거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남편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찾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아버지께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은 우리의 만족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족해하는 존재가 될 때 우린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 가장 만족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렵게 말하면 환원적인 보상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만족을 찾으면 사람이 다 자기 만족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해의 충돌이 생기죠 내가 원하는 것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같으니까 다툼이 생기게 되고 하는데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만족인 제사가 될 때 예배가 될 때 그때 내 인생도 만족하지만은 내 주위의 모든 사람도 만족하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것도 공유하기가 참 힘듭니다 내 자식이 잘 돼가지고 이번에 무슨 상을 받았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어디서 자랑하기 힘듭니다 내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잘 되기가 힘들고 배아픔이 되기 쉽죠 사촌끼리도 안 되고 형제끼리도 이촌도 잘 안 됩니다 부모 자식도 우리는 이제 평범한 가정에서는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기뻐하고 하는데 연예인들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연예인들 잘 된 그걸로 또 다툼이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생기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이해관계도 모두 만족하는 이해관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물이 되는 길 예배가 되는 길 하나님에게 보여진 사람 그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상태만이 누구라도 만족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지요 그래서 만족은 우리의 만족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만족이 될 때 우리의 만족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빌리포스 1장 11절에 참 기중한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저는 그 말씀에서 저대로는 종교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는 데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말이 내 인생 눈을 뒤집어 놓게 하는 말씀이 됐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 영광을 돌린다 찬송을 돌린다는 말과 얼마나 다른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욕을 들어서 이 사람을 보라 그랬잖아요 사방을 둘러 이런 사람이 있냐 하고 말씀하셨듯이 또 예수를 들어서 이 사람을 보라 하고 장대에 달린 노뱀으로 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할 때도 신날 때가 있거든요 노래 부르면 우리가 텅이 돋겨지고 마음이 열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거는 우리 혼의 감동이고 혼의 만족이죠 우리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지만 그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가 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요한복음이 우리 목마른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보라 네가 지금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자 그런데 아무것도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그것이 너의 만족이 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여자가 예배 이야기로 갔지만은 얘기 전개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참 만족은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의 만족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하는 그 사람의 상태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예배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축복을 누리는 게 됩니다 재물을 드린다 희생재물이 된다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만족과 모든 사람의 만족과 또 우리 자신의 목마름에 거치는 것까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기쁨이 되고 나로 인해서 잔치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는 사람 자체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 우리 일생 추구할 만한 가치이고 더 바랄 것이 없는 축복이죠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가지고 이런 걸 넘어서 내가 숨쉬고 살아간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만족이 되는 존재적인 축복이 우리에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린 언제라도 늘 목마른 사람이고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존재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어디를 가더라도 잔치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감춰져 있고 이 축복이 우리에게 힘든 길이고 부끄러운 길이고 내가 손해보는 길인 줄만 알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린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간시에는 대구에서 김석준 목사님한테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